이번 시간에는 텍스트와 오브젝트의 털실 효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따라하기 위해 여러분들도 빈 문서에 필 색상은 없고 스트로크 색상만 갖는 하트 모양을 펜툴을 사용하여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하트 그리는 방법은 저희 일러스트레이터 강좌 샵 16 펜툴로 하트 그리기 강좌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 T를 눌러 Type 2를 선택합니다. 문서를 클릭하고 대문자 러브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해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T를 눌러 캐릭터 패널을 엽니다. 폰트는 Adier를 선택하고 스타일은 Black을 선택합니다. 폰트 사이즈 입력란에 400포인트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글자 모양의 3D 털실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글자의 간격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Set the Tracking for the Selected Characters 입력란에 280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눌러 글자 간격을 넓게 만듭니다. 캐릭터 패널의 오른쪽 상단에서 X버튼을 클릭해 패널을 닫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완성된 텍스트를 문서 하단 중앙에 배치합니다.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Shift-X를 눌러 Fill 색상을 Stroke 색상과 교환합니다. 아트보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Create Outlines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Ctrl-O를 눌러 텍스트를 패스로 변환합니다. 아트보드에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Ungroup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Ctrl-G를 눌러 그룹을 해제합니다. 지금 보시는 글자 패스는 구멍을 뚫어주는 기능인 Compound 패스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Compound 패스가 적용된 패스에는 블렌드를 위한 Replace Spine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패스로 변환된 서체에서 반드시 Compound 패스를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아트보드에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Release Compound 패스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Shift-Ctrl-8을 눌러 Compound 패스를 해제합니다. 단축키 A를 눌러 Direct Selection Tool을 선택합니다. 각각의 글자 모양에서 패스의 외곽 기본선만 남기고 나머지 패스를 선택한 후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한 후 Shift를 누른 상태로 E의 중앙에 가로선을 그립니다. 단축키 A를 눌러 Direct Selection Tool을 선택합니다. E의 중간 패스를 선택한 후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단축키 더하기를 눌러 Add Anchor Point Tool을 선택합니다. V패스의 하단 중앙을 클릭해 앵커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단축키 를 눌러 Delete Anchor Point Tool을 선택합니다. V패스의 하단에서 좌우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삭제합니다. 하트와 O는 패스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패스에 털실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패스의 일부분에 효과를 갖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패스의 연결을 반드시 끊어주어야 합니다. 단축키 C를 눌러 Seasers Tool을 선택합니다. 하트 모양의 상단 중앙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패스의 연결을 끊어줍니다. 단축키 Ctrl을 누른 상태로 O 모양 패스를 선택한 후 오른쪽 중앙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여 패스를 끊어줍니다. 털실 효과를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패스 준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블렌드 형태를 만들고 이 패스들의 모양을 따라 블렌드 형태를 교체시켜 보겠습니다. 단축키 L을 눌러 Ellipse Tool을 선택한 후 아트보드를 클릭합니다. Ellipse 대화 상자에서 Width 2cm, Height 2cm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방금 만든 원을 선택한 상태에서 Fill 색상 아이콘을 클릭해 앞으로 불러옵니다. 단축키 Shift-X를 눌러 Fill 색상을 스트로크 색상과 교환합니다. 그래디언트 패널 탭을 클릭한 후 그래디언트 막대 왼쪽 하단을 클릭합니다. 왼쪽 칼러 스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칼러 패널에서 메뉴 버튼을 클릭한 후 CMYK를 선택합니다. 칼러 패널에서 C0% M30% Y0% K0% 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연분홍색을 칼러 스탑에 추가합니다. 그래디언트 패널의 그래디언트 막대에서 오른쪽 칼러 스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칼러 패널에서 메뉴 버튼을 클릭한 후 CMYK를 선택합니다. 칼러 패널에서 C0% M90% Y0% K0% 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진분홍색을 칼러 스탑에 추가합니다. 그래디언트 패널에서 그래디언트 패널에서 앵글에 마이너스 90도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단축키 Alt-Shift 를 누른 상태로 그래디언트 색상을 적용한 원을 아래로 드래그해 복제합니다. 방금 복제한 원을 선택한 상태로 그래디언트 막대에서 왼쪽 칼러 스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칼러 패널에서 칼러 패널에서 C0% M100% Y100% K0% 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빨간색을 칼러 스탑에 추가합니다. 그래디언트 패널의 그래디언트 막대에서 오른쪽 칼러 스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칼러 패널에서 C30% M100% Y100% K50% 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어두운 빨간색을 칼러 스탑에 추가합니다. 블렌드 툴을 더블클릭합니다. 블렌드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스페이싱은 스페시파이드 디스턴스를 선택하고 0.15cm 를 입력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페이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상단 원을 클릭한 후 하단 원을 클릭해 블렌드를 적용합니다. 단축키 를 눌러 를 선택합니다. 블렌드 막대를 선택한 후 단축키 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 복제합니다. 단축키 를 4번 눌러 4개 더 복제합니다. 단축키 를 누른 상태로 블렌드 막대와 하트를 함께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단축키 를 누른 상태로 블렌드 막대와 를 함께 선택합니다. 단축키 를 선택합니다. 블렌드 막대와 블렌드 막대와 를 함께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를 누른 상태로 블렌드 막대와 메뉴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를 누른 상태로 블렌드 막대와 를 함께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를 누른 상태로 블렌드 막대와 를 함께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합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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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를 눌러 동일한 러픈 효과를 적용합니다. 단축키 를 눌러 를 선택한 후 완성된 를 확대합니다. 보송보송하고 보송보송하고 풍성하며 음영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3D 털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단축키 를 눌러 문서 보기를 윈도우 크기에 맞춥니다. 지금까지 텍스트와 오브젝트 패스의 3D 털실 효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우신 러픈 효과를 응용하여 예쁜 색상을 갖는 다양한 글자와 오브젝트를 풍성한 털실 모양으로 장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